이렇게 기술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시애틀은 특히 NCM 배터리에 대한 양육재 기술을 훔쳐간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부도타당한 기업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LF 배터리 전기차의 문제가 되는 건 2, 3년 지나봐야 알아요 데이터들이 앞으로 축적이 된다고 하면 LF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들의 성능에 문제가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드러날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VTL 기능이 없는 전기차는 진정한 전기차가 아니다,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전기차가 아니다, 그리고 마칸 EV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번 마칸 EV를 보면서, 쉐보레 마칸 EV는 독일차의 몰락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좀 극단적인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딱 보니까 약간 K배터리한테 섬뜩한 이슈인가? 약간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위가 다 보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제목을 저도 자극적으로 다뤘는데 일단은 전기차가 1세대 때는 VTL 기능이 없었어요, 대부분 특히 테슬라도 모델 Y까지 다 없고요 사이버 트럭에서부터 VTL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게 니힐이라는 텔레그램에서 가져온 내용을 일부 발췌한 건데 스마트폰 혁명을 가져온 게 인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스마트폰이 단순히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그런 거 쓴 게 아니라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게임, 동영상, 유튜브 많이 거기다 보지 않습니까? 메신저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를 많이 쓰는데 이게 단순하게 상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동수도라면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의 형무용으로 연결되면서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운전은 보통 하루에 많이 해봤자 1시간이나 2시간을 하는데 차가 정차 있는 시간은 20시간, 22시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오히려 쓸 수 있는 공간의 편의가 더 크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전기차에 삭제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V2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공간이 많이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기아의 PBV 같은 그런 전기차가 나온 것이고 이런 전기차는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전력 사용을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스튜디오도 전기차 안에서 이동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출장 가셔가지고 되게 획기적인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스튜디오 차려가지고 맨날 올 수 없는 찾아가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이 스튜디오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네 굉장히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이런 전기차가 바로 혁명이 될 것이고요 사례가 이게 최근에 포드가 출하량을 생산을 줄이겠다는 F-150 라이팅이거든요 이게 NCM9 들어가요 V2기능이 있는데 캐나다의 헬리팩스에서 포드 전기차로 가지고서 전기 스쿠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기 스쿠터에 배터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거해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충전하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V2기능 이용해서 자동차에다가 팩을 충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해 가지고 여기서 현지 충전해서 바로 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두 배 확장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거 단순히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데 이게 이 안에 이동 스튜디오 같은 것들 기아의 PBV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P123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스튜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불현대 생각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게 2022년도 얘기인 것 같은데 강풍과 폭설로 인해서 캐나다 전역이 100만 곳이 정전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F-150 라이팅 차주가 그 배터리로 집에서 44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냉장고, 와이파이 등 TV를 거의 2일 동안 작동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65% 남았다 여기 이제 NCM9 들어가고요 그래서 최대 9.6kW씩 전력을 다른 장치에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3일간 일반 가정의 전력량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겁니다 이게 불충전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단순히 이런 전기차가 이동 순산을 넘어서 움직이는 충전소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충전소 기능도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캠핑이라든가 재난 대비 사업 이런 거 여러 가지 니즈에 맞춰서 이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만든 배터리 용량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단순히 NCM9 끝이 아니고 SK1에서는 니켓 94% 짜리도 만듭니다 앞으로는 반고체, 전고체, 리튬화 꽤 더 에너지 밀터 높은 배터리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데 이게 만약에 움직이는 충전소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 밀도 고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앞으로는 더 쓸까 해서 높다는 거죠 그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차 자체가 하나의 전기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는 움직이는 충전소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문에 앞으로도 고밀도 고용량 NCM 배터리들이 더 제조 용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가 이건 V2L이고요 옆에 이걸 통해서 악기 여러 가지 악기를 다 연결했죠 지금 앰프부터 가전제품들, 냉장고, 믹서 등등 다 연결했죠 오븐까지 차에서 집안의 전력으로 연결하는 거를 배슬드 홈이라고 해서 V2H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캐나다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V2H 기능 가능 이걸 하려면 중간에 장치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기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PVV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데 엔진 룸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휠체어도 넣고 목적에 따라서 의자 넣고 빼고 라든가 그리고 운전대를 접었다 펼 수도 있고 이거는 캐비넷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간 혁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방송을 하시지만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스튜디오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뽑아서 사업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거고 방송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전기차 시설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한 아이던가요? 여기 마칸 EV가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기사가 이래요 마칸 일렉트로 터보 아이오 5N과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포르쉐가 현대차랑 비교가 됩니다 상당히 포르쉐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포르쉐까지 인정한 중국 배터리 가격만 장점이 옛날 이런 타이틀이 있고 포르쉐마저 중국 배터리 한국 프리미션 위험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일단은 마칸 일렉트로 터보 가격이 유럽 가격이 대략 1억 6천 6백만 원 부터 시작합니다 시애틀 NCM 811 장착했고요 일단 안이오 5N 이게 요즘 난리 났거든요 이게 이제 SKN NCM9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통해서 7천 6백만 원인데 반값이에요 반도 안 되는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다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이번 웨이쉬TV랑 오토기어에서 방송 내용을 듣고선 거기에 나온 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넣어보면 포르쉐 마칸 EV가 2019년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당시의 최신 기술이 NCM 811의 최신 배터리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 출시를 목표로 일단 했다가 2023년도로 미뤄졌고 2023년도 출시 계획에서도 연기돼서 2024년도에 나온 겁니다 계속 연기가 됐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3, 4년 동안 지난 다음에 NCM9이 이미 상용차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NCM9보다 3, 4년 뒤떨어진 배터리를 이제서야 중국 배터리를 인정해 산 게 아니라 이미 2019년도에 이걸 쓰기로 한 거예요 원래 그때 계약을 다 하잖아요 그때 이미 NCM8을 쓰기로 한 거기 때문에 한 거고 포르쉐가 폭스바겐 그룹에 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이 중국의 의존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배터리를 쓰겠죠 그리고 지금 하도 중국 시장에서 전기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중국 시장 점유율이 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쪽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애틀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시애틀 거를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독일 포르쉐가 시애틀 NCM811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5%까지 곤두박을 쳤기 때문에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시애틀 NCM 배터리가 2020년에 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출시 연기된 것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고 그리고 니켈비징이 올라갈수록 523이랑 613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정적이긴 한데 811로 갈 때 불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GAC사가 NCM 배터리를 썼다가 불이 났습니다 차에서 불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시애틀 거를 더 이상 납품을 받지 않아요 중국 업체는 중국 제공차는 시애틀 NCM 배터리를 안 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내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코나이브랑 볼트이브에서 탭불량이 나서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열일국은 발생했는데 그 이외에는 열 발화로 인한 화재 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력 차이 자체가 양국제 순도라든가 특히 분류막에서 기술력이 차이 납니다 사실 이제 에지오아가 불이 났을 때 당시가 중국 거 상해의 은첩 거 써가지고 문제된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알 수 없지만 분류막 기술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같은 NCM 811이 NCM 배터리가 NCM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시애틀의 NCM 811의 라이프사이클 충전 이 횟수가 중국 내에 있는 LPP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국민 인민들은 실제로 LPP 배터리가 NCM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SK5ON의 LPP 배터리보다 라이프사이클 사용의 수가 시애틀이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스펙을 보면 그 시애틀의 NCM 811이 충전 차지 포인트가 0도에서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호기에는 영하 10도부터 충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진 포인트 0도부터 되어 있어요 이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마카 EV가 공차 중량이 2405km 출력이 4.7C 그리고 같은 NCM 811을 장착한 GV6 GT가 공차 중량이 2160인데 출력이 5.5C 성능 차이 나죠 일단 그런데 이 시애틀의 811을 장착했던 아이온 하이퍼 GT가요 2C에서 3C였어요 여기서도 불렀습니다 저기부터 와 4.7C 괜찮냐 여기서도 불러 2.3C에서 불러가지고 거래 끊었는데 이런 배터리 포르가 썼는데 이거 괜찮겠냐 라는 의무가 있고 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무겁구나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닉 5M보다 그 200에서 205km 정도 더 무거운 차량이 나온 거죠 그리고 V2L 기능이 없어요 여기 V2L 기능이 없는 차든 앞으로 진정한 정리차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1억 6천만 원이나 받으면서 V2L 기능이 없는 게 정리차입니까 그리고 CSL 811은 LG화화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판결 나면 먼저 판매 중단을 또 모르는 차인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타까운 이유가 있죠 중국 때문에 중국 점유율이 그래서 아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그 중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시애틀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마칸 EV 노예급 독일 폭스바겐 포르쉐의 처지가 독일차에 몰락을 상징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일단 당장에 그전에 포르쉐의 이미지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어도 면제 못 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기차 시대에는 확실히 독일차 폭스바겐이 시대에 뒤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하는 것이고 중국 쪽 점유율이 괜히 떨어진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연결해서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도둑이 주인 행사하는 중국 배터리 아까 그 시애틀 NCM 811과 연관이 있고요 요거 사건이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게 중국 여기 에스볼트라는 곳에서 국내에 이제 R&D 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예전에 광남회 때 얘기를 했다가 정말 설립하는 게 맞냐 설립하는 게 맞냐 막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나타나지 않다가 고려대학교 그 연구소에 몰래 사실상 그 자사 그 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여기서 SDI라든가 SK온 인력들을 빼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를 모기업인 장성 자동차가 장성 기차가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 지시를 내긴 것으로 보고선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여기 이제 에스볼트 중본사가 국내 지사인 에스볼트 코리아를 설립하고 2020년도 6월 달에 고려대 산악관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삼성 SDI라 SK온 배터리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받아 가지고 검색이 넘겨졌고요 중국이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이런 이유가 이제 그 CTL이 예를 들면 셀 투팩이라든가 아니면 블레이드 배터리 비아들이 하는 이유가 내수 자체가 LP 배터리가 고급 강행이다 보니까 해외로 자꾸 나가려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뭔가를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국내 배터리 특히 NCM 배터리를 잘못해서 모방해서 했다가는 막대한 배상금 무료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 데서 자꾸 LFP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은 SK온과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보트 코리아로 이직해 가지고 임직원이 그 재직 중 찍어둔 도면들 배터리 쓸 도면들을 영업 S보트에 전달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는 더 문제가 전직 임원급 직원이 유료 자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문료를 받고서 말로써 명업힘을 유서를 한 거예요 9억 8천만 원 받았다 그럽니다 이런 사례가 이렇게 지금 기술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시애틀은 특히 NCM 배터리에 대한 양육재 기술 특히 양육재 기술 지금 훔쳐간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022년도 11월 달인가 LG화학이 한양대를 부터 특허를 46고를 되게 수백억 주고서 산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치 LG화학 입장에서는 이게 표준 특허가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구매를 했고 만약에 특허 괴물한테 넘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달에 LG화학이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같이 협업해 보자는 취지로 레터로 보냈습니다 중국 업체들한테 이게 시애틀에 포함이 됐고요 LG화학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미로써 이게 보면 칼을 빼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소송할 거니까 경고를 날려준 거죠 우리가 소송하기 전에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1월 올해 1월 22일에 나온 게 특허 침액 칼빼들 LG화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산하에 특허보호 IP팀을 만들어 가지고 강경화 특허보호 전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중국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특허 라이센스 아웃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타사의 특허 제안 특허료를 받는 형태로 일단은 얘기를 정식으로 기술 줄 테니까 돈 내라 일단 경고를 한 상태고 하겠습니까요 이 중계들이 근데 언제까지나 NCM 배터리 NCM 8.1 기술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특허 침에 대해서 LG화학 태도가 굉장히 강경하게 바뀌었고요 지난달에서 1월 달에 중국 기업 세 곳 구내 교육 한 곳에 대한 자사 특허 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산하통성 자원부 무역 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했고요 무역 위원회는 LG화학이 제출한 서류를 청구해서 조사 개시를 결정을 했고 앞으로 피신청인 상대로 해서 현지 조사 그리고 당사자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조사가 걸릴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특허 침해 판명이 난다고 하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일본 업체 스마트폰 배터리도 포함이 됐는데 이게 참고의 1이고 이게 2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알조화학이 이 특허 이 권 이거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특허가 뭐냐면 어쨌든 이 NCM811을 통해서 배터리 용량을 상상시키고 가격을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어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각광받고 있는데 이 8일 기술란에서 이 특허 4권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업체 3개 그리고 이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 한 곳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조사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아신 것처럼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장악한 LFP 줄인다는 건데 1회 충전 주행 거리랑 재활용 가치를 따져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LFP는 주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환경에 아마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 재활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묻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환경에 오염돼서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나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행 거리랑 재활용 같이 따져서 준다고 하면 LFP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3원계 배터리한테 유리하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존에 LFP 배터리 장착한 중국산 LFP 장착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비아디에 트럭이에요 전기 트럭인데 1톤짜리거든요 T4K라고 하는데 연간 3,000대 판매 목표로 했다가 얼마 못 팔았어요 하루에 한 대도 못 판 거거든요 이거 판매량이 되게 저조하다 그러더라고요 213대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도 못 판 거죠 목표량에 반면에 아까 제가 다마스 같은 그런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2,500에서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급제께 대체제가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BRD가 승용차를 진출하기 전에 이 픽업트럭을 통해서 인정을 받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어쨌든 나름 승용차 판매 전세계 1위하고 어쨌든 공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기 승용차 거기에 사실 하이브리드 들어가가지고 다 완전히 볼 순 없지만 절반은 하이브리드인데 그래서 어쨌든 나름 야심차게 내놓은 건데 어쨌든 승용차 진출하기 전에 이걸 먼저 퇴수를 해봤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가면 승용차 정보 다 없어졌습니다 가격도 비싸요 포터가 본거보다 비쌉니다 200만 원 정도 비싸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지? 그냥 비싸요 이건 대신 V2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비쌉니다 가격에서 이미 LFP가 안 싸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유럽도 지금 BRD라든가 이제 직벌적 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 전에 한번 제가 10월달 방송 때 유럽 쪽 얘기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들어가서 과징금 얘기했었는데 여기 검토 대상이 BRD, 지리차, 상하이차 주로 중국차에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BMW 눈 오는 조사 대상이 제외됐습니다 13개월 정도 걸리니까 조만간 결과 나올 건데 중국이 지금 현지 생산을 안 하고 주로 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 전기차 수출 400만 대 해가지고 일본을 이겼다고 하는데 일본은 현지 생산이 더 많아요 그렇죠 도요타 통상이 도요타가 한 1,100만 대 정도 연간 생산하는데 그중에 400만 대 수출이 아니고 나머지 700만 대는 현지 생산인데 수출만 딱 빼다가 1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들거나 그런 거예요 하여튼 현지 생산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옛날 거 8,90만 형식이 배에다 실어가지고 수출했습니까 그거고 그중에 거의 70% 이상은 테슬라 차량이 그렇죠 사실 근데 거기에 현대 기아차도 들어갑니다 수출물량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 수출이라고 보기니까 제일 어이없는 거 같아요 그거 보면 그 얘기에요 근데 그런 거에도 과징금을 붓게 되면 중국 차 같은 경우는 중국 비아디가 하면 수출물량이 전체 차 중에서 24만 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전체 연간으로 400만 대 판매한다고 하면 그거 미비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최근에 여기 이제 현대차증권 의 인차전지 그 강동지예널 텔레그램에서 따온 건데 여기 기사가 있었는데 외신 기사라서 뺐고요 여기 보면은 미 하원에서 그 포드의 미시간 공장이 열리된 중국 배터리 기업 네 곳에 대한 조사를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중국 특별위원장 마크 갤러가와 에너지 상무위원장 캐시 맥 무리스 요지스는 미 상무부에 미시간 공장과 관련된 네 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 착수와 수출 제한을 촉구했고요 북한 및 중국 공산당과 연관성과 신장지역 인권문제에 대해서 혐의점이 그 배경이라는 거고 이게 포드와 시애틀 간에 합작을 하는 시스템 만드는 합작 회사가 북한에 서비스를 전공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미시간 공장은 그동안 시애틀 기승을 사용으로 인해서 사실 합작이 아니라 사실 기술 제휴죠 사실은 기술 라이센스인데 미하원과 공화당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포드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얘기를 했고요 포드랑 시애틀의 계획을 통해서 중국 군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 미시간 배터리 공장 설계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미하원은 미시간 배터리 공장에 IT 서비스를 적용하는 또 다른 중국 기업의 북한과 연관성과 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재무부와 국무부에 별도로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시면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부도통한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런 자국의 보안과 안보의 문제되는 것들은 철저히 더 많을 것이고 조사가 철저히 진행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포드라든가 완성차 기업들이 시애티라든가 중업대 쓰려는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래요 환경 다 떠나서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 하다 보니까 일단 싼 거 환경 요요는 나랑 상관없어 일단 무조건 싸고 소비자들은 어쨌든 일단은 당장은 싼 게 눈에 들어올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나와야 하는 거고 그리고 LF 배터리 전기차의 문제가 되는 거는 2, 3년 지나봐야 알아요 보통 이제 SOC 같은 경우가 삼원계 같은 경우가 한 2년 정도 써도 성능이 떨어지는 게 그냥 3% 정도 3, 4% 정도 떨어지는데 벌써 BRD 거 블레이드 배터리 쓴 거는 2년 정도 썼을 때 거의 14% 정도 SOC 성능이 떨어졌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축적이 된다고 하면 LF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들의 성능에 문제가 나타난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대로 갔을 때는 단순하게 이동순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한 여러 가지 VT 기능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1세대 전기차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런 차들은 이제 감가상도 클 거고 그리고 이제 재고도 좀 쌓이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차들보다도 앞으로 2세대 전기차 그 이상의 전기차 나올 때 그럴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시간 동안 또 부장님께서 선수 그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사실 주가가 되게 안 좋긴 한데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잘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본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너무나 그런 레토릭이라든지 그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라든지 말씀해 주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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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